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4회 4과목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1번. 일정한 높이에서 낙하시킨 후 추의 반발한 높이로 추 또는 해모 반발한 높이로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법은 그랬어요. 경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마모라든가 또는 절삭저항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법이죠. 이런 경도시험법은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브루넬 경도시험법, 비커즈 경도시험법, 로크엘 경도시험법, 쇼어 경도시험법 이렇게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죠. 브루넬 경도시험법은 원자재 경도시험에 적당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구를 낙하시켜서 시험편에 남은 흔적, 흔적의 깊이를 가지고 경도를 시험하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런 브루넬 경도시험이라든가 로크엘 경도시험법, 비커즈 경도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재료에 흔적이 남아요. 낙하체에 흔적이 남는 형태의 경도시험법이 됩니다. 그래서 브루넬 경도는 말씀드린 대로 강구를 낙하시키는 거고, 로크엘 경도시험법은 강구 또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낙하체를 낙하시켜서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법으로서 가장 큰 하중에 대한 경도시험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커즈 경도시험법은 피라미드 형태의 모양의 원뿔을 이용해서 경도시험을 하는 방법이 비커즈 경도시험법이 되는데, 비커즈 경도시험법은 열처리한 재료들의 경도를 측정하는 데 적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쇼경도법은 낙하하는 이 물체의 반발에 의해서 튕겨 올라가는 높이, 반발 높이라고 하죠. 반발 높이를 측정해서 경도를 알아보는 시험법으로서 재료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완성된 제품들, 완성된 제품들의 경도 측정에 적당한 방법은 쇼경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 높이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 4번의 쇼경도시험, 이렇게 해서 4번을 답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62번을 봅니다. 침탄 질화와 같이 철 중에 탄소 또는 질소의 원자를 침입시켜 한쪽으로만 확산하는 것은 그랬어요. 침탄법은 탄소를 침투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화학적인 표면 경화법을 이기를 하는 거고, 질화법은 표면에 질소를 침투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의 화학적인 표면 경화법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표면 경화법에는 침탄법, 질화법, 그리고 청화법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이런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인데, 화학적인 방법인데, 확산 현상에 의한 표면 경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1번의 자기학산, 자기라고 하는 건 자성, 자성을 갖게 하는 확산법이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간단하게 표면, 표현 그대로 해서 해석하자면 그렇겠죠. 자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성, 그리고 상호학산, 그리고 단일학산. 지금 문제에서 한쪽으로만 확산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단일학산이라고 답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격자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격자 변화, 즉 결정 입자의 조직이 변하는 것이죠. 면심입방 격자구조에서 최신입방 격자구조로, 이런 격자가 변하는 확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학산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자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확산에 의한, 그런 열철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적당한 표현은 단일학산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봐야 되겠고, 63번을 봅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학금의 질별 기호 중 가공 경화한 것을 나타나는 기호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한 번씩 나온 문제의 유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학금, 알루미늄 학금, 마그네슘 학금의 질별 기호, O는 풀림 처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O는 풀림 처리한 상태를 나타내고요. 이 H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공 경화가 된 상태, 가공 경화가 된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3번의 W는 용체와 처리 후 자연시효가 진행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체라는 표현은 화물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학금, 서로 혼합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에서 굳히는 거죠. 굳히는 그런 상태를 거친 이후에 자연시효,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경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용체와 처리 후 자연시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의 기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F는 제품을 제조한 상태, 제조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기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화한 다음에 다른 열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의 기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경화한 것을 나타내는 기호는 2번, 2번, H기호, 하드, 하드라고 표현한 거로 보면 되겠죠. 경화, 딱딱하게 굳히는 현상이니까 2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공 경화에 대하세요. 감사합니다.